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여캠 몰래 탐방 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시나발님 아시죠 여러분들 방송을 제가 안하는 척하고 저번에 그 미친 방송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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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션 뭐야 감사합니다 미친 지옥의 텐션 우리 세상 텐션 아니고 저세상 텐션 존시나발이라는 분인데 대충 딱 보면은 이분은 지금 이제 힐링 건전 토크 전체 이용과 10시까지 밥 먹기 더 중요한 건 지금 10시 47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시까지 밥은 다 먹은 상황인데 방제는 안 바꿨어요 이분 대단해요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켰을 때부터 방송을 끌 때까지 텐션이 미칩니다 자 보세요 아 좋습니다 아 인사했어요 야 봤지 내가 이틀에 한 번씩을 보신다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방에 먹이 형님 오셨습니다 먹이 형 먹이 형 방송 안 하는 중인데 겨털 리액션이 있다던데 겨털 리액션이 뭔가요 나중에 실제로 꼭 보여드릴게요 겨털 리액션하고 함께 돌아다니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 잠깐만 겨털 리액션 진짜 뭔.. 어 뭐야 짐승돔 모든 그방이 아 거부할 뿐 없죠 후... 와... 아 아 저기 잠시만요 진짜 같아요! 아 진짜 같아요! 아 깎으세요 그거! 아 왁싱 하세요! 저 프리트먼트 쓰시는가 보다. 와 비트박스 그만하세요! 제발요 못 듣겠어요 제가 제가... 다른 리액션은 없나요? 와 근데 겨드랑이 진짜 같아요. 리액션 이름이 뭐죠? 어. 태양의 서커스 리액션이요? 여러분들의 리액션 이름을 정해주세요! 조시나발 리액션 이름 붙이기! 빠밤! 여러분의 많은 재보 부탁드립니다. 그 상동 염색체 아시죠? 아 염색체 리액션이요? 뭐야 저거 뭐야! 아 저거 뭐야! 이제 밝히자. 시나발님 저 사실 방송 중이에요 라고 썼어. 저 방송 중이에요. 상관없어. 괜찮습니다. 괜찮. 뭐 기억님이라면. 죄송한데 다리는 다 나으셨나요? 다리는 왜 늘어나요? 아 내가 저번 주로 화요일에 화장실에서 시즌에서 춤추다가 화장실에서 춤추다 넘어지셨다고요? 시큰시큰한 거야. 3주 동안 나 이거 오른발 봉이 냈어. 다리 다 나왔어요. 다리 다 나왔어요. 그러면 나루토로 마무리해주시죠.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이 이래요. 카카시 선생님. 카카시 선생님. 임무 다녀오겠습니다. 임무 다녀올거라니깐. 임무 다녀올거라니깐. 임무 다녀올거라니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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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와 진짜 열심히. 뭐야 진짜 같아. 근데. 더 늘었어. 리액션이 약간 레벨이 더 올라갔어요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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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 다녀왔다니깐. 하하하하. 다녀왔다니깐. 혹시 나루토로 성대모사인가요? 가만하 Assistance. 나 가만овалym. 겨드랑이깐. 저 또 넣을거 같은. 하하하하. 와 기빨렸어 아 나 기빨렸다 얘들아 안되겠다 머리아퍼 나 지금 머리아퍼 아 어 머리야 아 야 그만 그만하세요 어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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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사성도 밝아요 아 오늘 여기까지 오늘 너무 많이 봤다 얘들아 여기까지 보자 안되겠다 어 웃다 지쳐서 토할 것 같아 어 힘이 안나 배가 아파 아